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희들도 오래간만에 하는 공연이기만큼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저희 WNA 결성 이래 가장 활기차고 가장 멋진 공연 약속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서울에는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펼쳐지는 그린프로그드 페스티벌! 편안한 음악 엄성적으로 보도해 주세요!